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한 것. 이게 뭐예요?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? 이 과자로 말씀드리자면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그 큰의 매운맛을 체험하고픈 이들을 위한 과자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주 월류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과자를 맞이하라. 경고 물고에 따라서 비자한 준비를 마치고. 좀 긴장이 됩니다. 너무 무서워요. 생각만으로도 무섭잖아요. 드디어 개봉하는 세계 최고의 매운 과자. 지옥의 맵기라는 명성이 걸맞게 단 한 조각뿐인 내용물. 자신 있어요? 네. 먹어볼게요. 그리고 한 입에 넣었다. 너무 겁없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쫌 맛 뜯어 먹죠? 근데 저거 어이. 아직 날 수 없는 표정. 슬슬 걱정스러운 찰나. 실종됐던 90대 치매 할머니가 반려견 덕분에 백구가 용이에요. 세운을 이제 할머니께 나눠주면서 저런 애가 어떻게 엄마를 살릴 줄 알았다 나네. 백구야 할머니. 눈물 난다. 이 정도는 안. 오 미쳤어. 풀리더라고요.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. 야! 첫 입술 hex předs perseverance